자, 이쪽은 근대 문물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개항 이후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는 많이 보지 않았던 파트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랑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그리고 한능검 대비하는 친구들은 잘 보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공부하면 편합니다. 개항기란 말은 강화도 조약 이후죠? 그래서 열린 항구로 서양의 교육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원산학사예요. 그래서 이게 덕원 지역 이름인데 덕원 주민들과 그 지역의 관리들이 같이 돈을 모금해서 원산학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립이라고 보면 돼요. 최초의 사립.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통역,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라기보다는 어떤 양성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문학이라는 국가가 양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학사랑 비교되는 것이 유경공원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데 상류층 자제들만 여기 입학할 수 있었고 미국 강사를 초보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겠지만 길모어, 벙커,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강사로 있었어요. 이 중에 좀 익숙한 헐버트 기억나나요? 앞서 배운 우리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 고종황자가 이 헐버트를 거중조종을 들어서 미국에 도와달라고 보냈었잖아요. 이때 강사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혹은 국립근대식 교육기관 하면 유경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오면서 미션스쿨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우리 보령에서는 대명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기독교 계열.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우리 이화학당이 유명한 친구 누구 있어요? 우리 유관순. 그래서 배제 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화중고등학교, 이화대학교 다 이쪽을 개선한 거죠. 특히 이화학당, 유관순 때문에 유명하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이런 학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가보기역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교육입국조서 기억나나요? 1차, 2차 을미 언제 발표했죠? 개연화가 운동은 안 하고 돈만 밝혀서 궁뎅이가 퍼졌다. 하지만 88에서 의정부에서 교제를 훈시했다. 교제, 교제할 때 교가 이 교제잖아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는 2차 가보기역 때 왕이 발표한 거야. 왕이 뭐 발표한 거냐면 교육이 중요하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수준까지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거든요. 고등학교 안 다녀도 돼. 자퇴도 돼. 중학교는 자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왕이 판단한 거야. 왕이 교육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예요. 사범학교, 교사배출한 학교, 외국어 학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깔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 이 교육입국조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원피탈기, 러일전쟁부터 한일화평까지였었죠. 이때는 애국개몽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신민회 기억나나요? 신민회 입장에서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졌었잖아요. 대상학교, 오산학교. 특히 대상학교에서는 우리랑 최초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었다라고 앞서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도 못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기억나죠? 선생님 가끔씩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리 속에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의외로 기억 잘 납니다. 그렇다. 선생님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적당히 보세요. 달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눈에 강조하지만 색깔이 있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언론, 말이 언론이지. 이때 SNS, 페이스북, 인스타가 있겠어요? 신문이에요. TV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 구별하는 게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신문은 한성순보예요. 순자 들어가면 열. 열흘에 한 번씩 가능한 신문이에요. 나중에 주보로 바꿉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처음에는 한성순보예요. 방문구 기억나나요? 문자를 방문구. 근대식 인쇄소죠? 여기에서 관보의 성격을 지닌다고 그래요. 역사에서 관자는 국가라는 뜻이죠? 국가의 업적을 홍보하는 역할로 이 신문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신문을 기억해줘야죠. 최초의 민간인 신문이에요. 이게 국가신문이라면 최초의 민간인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이 만들었었죠? 그리고 알기 쉽게 한글과 영어를 영어판, 한글판이 동시에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독립협회하면 개몽의 성격이 강한 거 얘기해줬었죠? 개몽의 개꿈 아니에요?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국신문이라고 있었는데 서민층 무식하잖아. 여자들 무식하잖아. 무식하니까 쉬운 글자. 한글로만 쓴. 그래서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암컷할 때 암, 암신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암신문. 별명이 암신문이야. 이거에 반대되는 게 수신문. 주로 남자들이 읽었었던 황성신문인데 주로 양반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한문도 있고 국문이란 말은 한글이에요. 한글과 국문을 섞어서 썼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암신문이라면 이제 수신문, 수컷신문인 거죠. 그런데 이게 수컷신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일화 방성대곡을 실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제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이거 비판하는 글을 여기다 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동물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개, 돼지들. 야 이 개, 돼지 시키들아! 누가 조약 체결하래! 해가지고 조약 체결한 새끼들을 개, 돼지라고 막 비판을 해요. 그리고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목 놓아서 통곡한다.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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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앞서서는 액션 취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대한메일신부라고 하죠. 양기탁이란 우리 조선인과 베델이란 영국인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영국인 베델 한국을 좋아했던 외국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또 베델 알아주죠. 이 사람은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식 이름도 있었다 그랬죠? 맨날 과식을 좀 하나 봐. 배가 막 설사가 심하게 나가지고 이게 배설의 욕구가 되게 강했었나봐. 그래서 한국식 이름이 배설이에요. 배설. 배설의 욕구가 강한 베델. 근데 이 사람은 영국인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어. 아무리 얘가 어떤 글을 쓰더라도 일본 애들이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대한메일신부를 건든다는 것은 여기에 사정이었던 베델. 영국을 건드는 걸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저항적인 논조로 글을 쓴 사람이 이 대한메일신부의 베델이에요. 대놓고 야 이 원숭이 새끼들아 어디 대한민국을 쳐들어와 대한민국을 원숭이는 발 하나 쳐먹어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합니다. 심지어 신문사 앞에다가 팻말 달아놨어. 원숭이 접근금지. 이건 농담이 아니거나 일본인 출입금지라고 아예 대놓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영국인이라는 걸 이용한 거지. 그래서 일본도 꼴 보기 싫으니까 국제사법재판 걸어가지고 배대를 재판소에 앉혀가지고 끝내 추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이런 걸 이용해서 일본의 저항 논조가 강했었다. 그리고 많이 도와줍니다. 국채보상운동 기억나죠? 1300만 원 갑자라는 운동을 지원해줬고 을사의 조약이 무혈하고 고종의 신설을 게재한 것도 대한민국 신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대한민국 신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문들이 일제에 저하는 요소들이 있잖아. 그래서 일본이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항일신문을 탄압하게 되고 이런 거 막 조져가지고 없애버리고 나중에 일제시대 되면 아예 신문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특히 대한민국 신부 졸라 중요합니다. 종교.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때도 있었죠. 근데 종교별로 다양한 활성들을 하는데 천주교. 아까 오전에도 성당 갔다 왔어요. 새벽 6시 새벽 미사는데 절로 죽는 줄 알았어요. 절로 죽는 것보다 배 아파가지고 선생님 앞에 나와서 독서해야 되는데 막 꾸룩꾸룩 해가지고 아 시발 이거 어떡하지? 똥 싸냐고 저로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똥은 안 썼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병인 밖에 기억나죠? 병인양요. 그래서 프랑스랑 수교 이후에 천주교 믿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천주교 신자들이 이때부터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명동성당도 짓게 되고 개신교는 기독교죠? 천주교 친구인 거 알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아까 봤던 기독교 학교들이라든지 여성교육, 사회봉사 이런 쪽에 힘쓰는 것이 개신교, 기독교라고도 하죠. 정동교회 이런 것도 만들어져요. 명동성당이 유명하다면 여기 정동교회라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여행 가서 또 예배도 하고 그러더만 천도교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 동학 들어봤죠? 누가 만들었어요? 최재우가 만들었던 동학 동학이 이 시기가 되면 천도교로 이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천주교랑 헷갈리는데 천도교 꼭 기억해주세요. 만세보라는 신문도 만들었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데 이번 교과서는 빠졌기 때문에 천도교랑 관련되어 있다. 지금도 있어요. 천도교 전라북도 그런 데에서 천도교 믿는 사람들 아주 있습니다. 시험에는 대종교가 잘 나옵니다. 나철 오기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나철 오기호는 우리 앞서 의사죄약에 저항했었던 오적 암살다 기억나나요? 이완용 같은 박재순 같은 의사 오적 기억나요? 걔네들 암살한다고 얘네들이 이런 거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완용 집 앞에 있다가 책샷! 칼로 찌르고 공격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의사 오적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오적 암살다 만든 애들이 나철 오기호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인들이에요. 나중에 무장투쟁 집단을 만들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일본의 제형안은 중강단이라고 만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북로군정서군으로 이름 바꾸죠. 특히 북로군정서군은 뒤에 나오지만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가장 대표적인 부대가 북로군정서군이에요. 여기 장군이 김자진 장군이고 이 애들이 일본에 맞서서 크다란 대첩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청산리대첩은 대종교랑 관련되어 있는 전투예요. 연결됩니다. 유교는 박은식이라는 유학자가 유거구신론 한용은 조선불교유신론이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불교, 일본의 유교의 침투에 저항해서 자주적인 색깔 가짜 이런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근대의식 여기서 근대의식은 평등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평등을 주장한 사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신정변이었죠. 기억나나요?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신분제 차별화 신분제 없애자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실패했잖아. 몇 일 차나? 3일 차나? 동학논민운동도 신분제 폐지 주장했었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죠. 이거는 아래로부터 운동이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실패로 끝났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었죠. 이 두 가지 운동이 나중에 어디에 반영돼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러스하고 화살표한 이유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여기에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반영되었냐? 갑오개혁 개혁안에 보면 나와요. 신분제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5천 년 역사상 고조선 이래로 유지되었던 신분제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것이 갑오개혁 대야. 뭐가 폐지되었냐? 법적으로 신분이 폐지되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평등이야. 그런데 아직 어디에서? 머릿속에서는 평등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거지. 예를 들면 진주 지역에서 어떤 백정 출신이 지나가는데 양반 출신 오니까 인사를 안 했다라고 양반 출신의 남자가 백정 출신으로 뚜적협해서 죽여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왜 폐? 인사 안 했다고. 인사 안 했다고 왜 폐? 법적으로 평등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법적으로는 평등이지만 머릿속에서는 백정 출신이라고 깐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의식 머릿속에 의식을 평등을 자리 잡고자 했던 운동이 독립협회예요. 그리고 여기 애국계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표기이 되나요?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끼쳐서 법적으로 평등은 자리 잡았지만 의식적으로 아직 평등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의식적인 평등을 추구했었다. 그래서 시험에 졸라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관민공동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독립협회 할 때 배웠죠? 만민공동에서 관자가 붙었어. 관리가 참석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 때 강조 안 했지만 여기에 연설한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연설자가 누구였냐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야. 원래 이름은 박성춘이 아니에요. 봄춘자예요. 고대생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봄을 잃었다 해가지고 자기가 되게 기분 좋은 것을 이름에다 담은 거야. 얘가 졸라 아팠나 봐. 코로나 걸려가지고 비몽사몽 했는데 죽게 생겼는데 외국인 의사가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무슨 백정 출신들을 치료하냐고 뭐라 했나 봐. 그랬더니 이 외국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도 백정 출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도 당연히 치료해야겠지만 백정 출신도 사람이니까 나 치료할 겁니다. 해가지고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성춘이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아 봄이 왔구나 해서 이름을 박성춘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내용은 이따 나와요. 근데 그 수만 명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백정 출신이 앞에서 연설한다? 과거에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도 이제 아 의식적으로도 평등이 자리 잡았구나 라는 사례로 졸라 잘 나옵니다. 백정 출신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시대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춘 졸라 잘 나와요. 자 국사연구 자 나라가 어렸을 땐 국학연구한다라고 우리 조선시대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 신채호가 유명합니다. 선생님 제일 존경하는 역사학자 신채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독사신론이란 글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를 합니다. 책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 연재한 글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 내용 중에 역사 서술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생님 역사면 나의 일기장에 나는 오늘 오줌 싸고 똥 쌌다 해가지고 주인공이 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을 민족으로 본 거야. 우리 한민족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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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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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족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를 민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를 쓴 그러한 토대를 닦은 것이 독사신론이라는 거지. 이해되죠? 남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역사 개미의 역사도 아니고 민영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 한민족이 주인의 역사 이게 독사신론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웅들을 많이 씁니다. 을지문덕, 이순신, 강감창전 어떤 문제지면 이충무공전 이렇게 또 불러요. 이충무공, 충무공이 이순신의 호 같은 거잖아. 그리고 최도통전도 있어요. 최도통, 최시성을 가진 영웅 아는데 누가 있어요? 황금복의를 돌같이 하라. 최영장군 그래서 최영장군전이라고 안 하고 최도통전 이렇게 또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었었고 월남, 우리 월남쌈 먹잖아. 어느 나라를 월남이라 불러요? 베트남이 망한 역사 어떻게 망했는가? 이탈리아가 어떻게 건국했는지 3명의 영웅 그래서 이런 거 쓰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어떤 반면교사,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신채호 민족주의 역사 그리고 영웅전 다른 나라의 흥하고 망한 역사를 정리한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신채호는 잘 나와요. 이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글과 한문 연구도 했었고 한글 연구했었고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국가창원에서 국문연구소라는 걸 만듭니다. 국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글이에요. 한글 연구하는 거 지석영,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대박인데 특히 주시경은 국어문법이라는 책을 써서 한글 연구에 기여를 했었다고 하죠. 주시경은 좀 알아두세요. 국어문법 국사, 국어연구를 이 당시 때 나라가 망해 갈 때 해서 애국심을 골치시켰다는 거 생활 모습도 변합니다. 의식주 우리 전통 한복이 개량한복으로 바뀌고 양장 정장이 있죠. 선생님이 이번 명절 연휴 때 정장 선생님이 곧 있으면 변하거든요. 선생님이 직위가 좀 변해요. 직위가 좀 변해가지고 선생님 아버지가 양장 정장을 사줬어요. 딱 입는데 내가 봐도 멋있더라고 역시 옷고리가 끝내주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얼마 한 번 했는데 정장 안에 120만 원 손이 떨리는 거야.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데 원래 자기가 또 즐겨 입는 게 있대. 가져가더니 거기 200만 원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무슨 옷이 200만 원 120만 원이에요. 차라리 그거 10만 원짜리 12개 사주세요. 그래서 좀 절충해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샀는데 너무 비싸.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양장 양장이 정장이에요. 정장 그리고 조끼 같은 거 여성들은 장옷이라 그래요. 쓰개 치마 옛날에 조선시대 여성들 얼굴 이렇게 가리고 있었잖아.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여성들 남자하고 못 어울리겠었잖아요. 얼굴도 가리고 마치 지금 이슬람 여성들 얼굴 가리는 것과 똑같지. 근데 이런 것도 거추장스럽잖아. 이게 사라집니다. 원피스 원피스 뭔지 알아요? 위아래 연결된 옷 애들한테 원피스 하면 애들이 만화책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쿨피스 얘기해요. 음료수 쿨피스 원피스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옛날 밥상은 독상이에요. 혼자 이렇게 밥 먹는 거였어. 근데 이제 겸상 두레상이라고 하는데 같이 먹는 걸로 바뀝니다. 우리 급식시가 몇백 명 같이 먹잖아. 원래는 혼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갑이라는 이름으로 커피가 들어오고 유행했었죠. 이거 우리 아간파차 때 얘기했었죠. 우리 고정이 커피를 들게 마시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잠입해서 독약을 타죠. 그 영화 다 봤나요? 그 영화 다 봤나요? 지루했나 보네요. 다 봤구만요. 그래서 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은 커피를 안 마셨지만 아들 순정은 독국물이든 커피를 마시면서 맛이 가버리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갑이라는 영화. 남자 주인공이 주진모 그리고 홍차가 유행합니다. 중식 짜장면 짱깨 짬뽕 탕수육 팔보채 양식 돈가스 이런 것들 돈가스는 일식인가? 스테이크 아웃백 빕스 이런 거 일식 초밥 이런 것들 유행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손탁호텔이라고 이때 지어집니다. 우리 고정이 커피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 이화학당 있죠? 이화학당 자리에다가 손탁호텔이라는 것을 만들어. 손탁은 사람 이름이에요. 독일 여자인데 이 사람이 거기다 호텔을 짓습니다. 그 부지 있죠? 땅을 국가가 제공해주고 거기다가 독일 여자 손탁이 그럴듯한 호텔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그런 호텔은 없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호텔을 이용하고 1층은 카페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1층은 카페고 2층은 호텔식으로 그런 미스터 선샤니에 나오죠? 그게 아마 손탁호텔을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 여주인공 아빠가 이완용이잖아. 맞아요. 이완용인가 이름은 좀 바꿔서 나오겠지만 이완용을 모델로 한 거거든. 근데 그것 내가 봤을 때 미스터 선샤니는 소설 중에 손탁호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시대 이 손탁호텔을 모델을 만든 소설인데 거기에 여자가 나와. 아빠가 이완용으로 나와. 그래서 그 모티브를 그대로 따라 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손탁호텔 그 정도 커피를 좋아하고 외국인들 와서 할 게 없잖아. 조선에서. 뭐해 개울까? 청계천 가서 물놀이 할까? 여기서 차 마시고 서양식 호텔에서 잠도 자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인류 최고의 사교의 장이였었던 손탁호텔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죠. 뭘까요? 정답은 암살 암살에 보면 마지막에 여주인공이 막 총 쏘고 난리가 나죠? 전지현이 총 쏘고 드레스 입고 그거 자막 잘 보세요. 손탁호텔이라고 나와요. 선생님 그거 보고 아 손탁호텔을 소재로 삼았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손탁호텔이 뭐야 이러고 관심도 없겠지. 이걸로 소재로 만든 거야. 그거 영화 만든 사람들은 손탁호텔이 뭔지 알았던 거지.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손탁호텔 이왁당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한 없앴고 옛날에 안채 사랑채 구별한 거 기억나죠? 여자들은 안채 남자들은 사랑채 그리고 명동성당이 만들어져요. 정동교 아까 얘기했죠. 덕수궁 석조전 근대식 건축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나라 망해가고 돈이 없는데 여기다 그냥 돈을 처발랐다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명동성당은 선생님도 지금 가봤어요. 선생님 천주교 신자니까 명동성당은 당연히 가봤지. 거기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최초의 신부님인 김대건 신부님의 뼈다구 쪼개가지고 거기에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 축구, 테니스가 근대식 스포츠가 이때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손탁호텔이랑 요정도는 알아두세요. 근대시설 전신 전신이 뭔지 알아요? 전신 마사지 할 때 전신이 아니에요. 전신은 따닥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줘가지고 글씨로 환환시켜서 소통하는 것을 전신이라고 그러는데 일본과 부산에 연결돼 있었대. 그러나 최초의 전화 경흥궁에 1898년도 설치하게 되었대요. 전화 전화 받고 그냥 전화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전화라는 걸 예절이 없으니까 왕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임금전화 최대한 예절을 갖췄었다고 하죠. 우편 우정천국 무슨 사건과 관련되어 있죠? 값인정병 꼭 기억해 줘야 되죠. 전차라는 게 웃겨요. 미스터 선시안의 전차 나오잖아. 남자, 여자, 주인공이 같이 타고 데이트도 하죠? 최초의 전차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1899년인데 이건 좀 암기 좀 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한능검에 그래서 전차 가려면 이렇게 철로를 깔았을 거 아니야. 전차도 이렇게 하고 운전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운전수죠. 운전수는 일본에서 데려왔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처음 보잖아. 전차라는 걸 봤어야지. 왔다 갔다 하면 또 땡볕도 있고 하면 여기 막 달가져서 따뜻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목패구석에 자국을 쐈지. 자국을 이렇게 눈 떠보니까 자기 대가리하고 몸이 분리되어 있어. 전차가 치고 가면서 대가리에 잘린 거야. 그리고 어떤 꼬맹이가 여기서 놀다가 전차에 치여서 다친 거 하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기 다쳤다고 돌 집어던지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무섭다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전차가 처음 운행됐었을 때 웃지 못한 해폰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만든 회사가 한성전기회사라고 해요. 우리나라 고종 황실과 미국인이 같이 만든 전기회사야. 여기에서 전기를 이용한 전차가 운행이 됩니다. 이것도 만들게 된 계기가 미국인 콜브란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조선에서 가만히 봤더니 고종 있죠. 고종이 가마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맨날. 어디 가나 봤더니 자기 와이프였던 명성왕호 죽임당했잖아. 명성왕호 무덤을 홍릉이라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왕이 움직일 때마다 요새께도 뭐 개고생한단 말이에요. 졸라 불쌍한데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전하 전차 만드시지 말입니다. 전기가 가는데 졸라 편해요. 해가지고 둘이 손잡고 만든 게 전체라고 하죠. 그래서 콜브란 명성왕호 무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보고서 차관해서 만든 거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선생님 추천해 준 저 책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광해원 운하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혹시 갑신정병 기억나요? 갑신정병 어디다 불질렀어요? 여기다 불 지르잖아요. 불 지르고 불이야 하고 막 뛰쳐나오잖아. 뛰쳐나올 때 칼을 든 기목교인 일상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뛰어나올 때 누가 뛰어나왔냐면 민영익이라고 있어요. 눈치챘겠지만 민씨야 누구 지척일까 명성왕호 조카예요. 온건개합파 있는데 급진개합하고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타깃씨였던거지. 그래서 가서 칼로 정확한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몇 방 찌릅니다. 죽어라 했는데 당연히 그냥 피에 절차적 흘리고 쓰러졌겠지. 근데 피가 질질질 흐르고 완전 걸레가 돼버렸어. 근데 안 죽었어. 명성왕호 이 소식을 들은 거지. 명성왕호 이 소식을 듣고 가서 한의학자들 보내셔서 살리라고 봤더니 피가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났어. 한약으로 막 한약을 넣은 거지. 피가 줄줄줄. 한약 먹는데 구원에 뻥뻑스러졌으니까 막 새는 거야. 한약을 못 살려. 꿰매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때 미국인 알렌이라는 이때 의사가 들어와 있었거든. 몇 달 안 됐어. 그래서 알렌이 그 소식을 듣고 가본 거지. 살리려고. 가서 봤더니 민영이 어디있어? 하는데 봤는데 민영이 안 보이고 무슨 걸레가 여기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 걸레는 뭐야? 했더니 민영이 이길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양의술로 쫙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립니다 명성아가 너무 고맙잖아 우리 전통의학자들도 살리지 못한 민영이 이 걸레를 이 알렌이 서양의술로 걸레를 수건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명성아가 알렌 너무 고마워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광해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이런식으로 계승이 되죠 그래서 연세세브란스병원 유명한 이유가 광해원을 이어서 만들어진 근대식 병원이기 때문이에요 최초는 우리는 항상 첫째만 기억하잖아 광해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 아까 얘기했죠 독립문 명동성당 환구단 황제적이식 같은 곳 독수문 석조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그리고 방문국 귀기창 한성승보 이런 것들은 다 얘기 했었죠 그 전등이 이때 들어오는데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도 전등 들어오는 모습 영상 잡으면 나와요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죠 그 당시들은 다 신기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차도 전등도 여기 선생님 편집하다 빠졌다 기차가 빠졌다 최초의 기차는 뭘까요 기차가 아니라 철로죠 경인선 이에요 서울과 인천은 있는 거 몇 년인지 알아요 1899년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전차 기차랑 비슷한 전차도 1899고 경인선도 1899 에요 이 연도가 시험 풀 수 있는 힌트가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나 한능검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딴건 몰라도 이거 연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차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ok 근데 그 만화 봤어요 은하철도 999 그 남자 주인공이 뭐야 이름이 여자는 메르텔인가 그래 근데 잘 보면 등장임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가 막 붙어 있어 새거든 얘가 비둘기야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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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비둘기에 외치는 구구 구구 남자 주인공이 항상 손에 뭐 들고 다니죠 한 손은 메르텔 여자 손을 닫고 한 손은 항상 뭘 들고 다닌대 아이스크림 들고 다니죠 이게 구구 클러스터 ok 이 만화 영화가 이미 경인선과 전차가 1899 이나 만드는 걸 이미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 만든 작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하철도 999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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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여담이지만 이 은하철도 999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트럭터가 쓴데 김쿠칸 이에요 우리 김쿠칸이 선생님이 있는 요 보령에 대천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김쿠칸 도 아마 이거 알고 있을지도 몰라 1899 모르면 대천고 출신 때려치라 그래요 이것도 모르면은 그래서 1899 알아두세요 자 해외 이주 많이 합니다 나라가 망해 가잖아 사람들이 도망가 당장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주로 여기 만주잖아 그리고 이쪽이 연해주에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배웠잖아 남만주 지역에 독립운동기지 건설한 사람 신민회의 이혜영 기억나요 다섯 형제들인가 전제상 털어 가지고 여기다가 독립운동기지 건설하죠 그리고 동네끈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 만들었었고 여기에도 사람들 모여 살아요 그래서 신한촌 코리아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또 여기서도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죠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데 최재형인가 있어요 영상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주 미주는 미국대륙을 말하는 거에요 북미 남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말하는 미주는 미국과 멕시코를 말하는데 우리 대한제국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이민을 보낸 곳이 하와이예요 하와이 이 글을 영화로 만든게 친구 네가 가라 하와이 꾸우우우우 이거에서 유일한거죠 농담이에요 농담 친구 안봤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여기 미국이 있으면 여기 하와이라는 섬이 있죠 이렇게 가는데 사전에 여기 홍보물을 뿌렸어 이 홍보물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뭐라 홍보되는지 알아요 따뜻한 하와이로 오세요 44차를 따뜻해 가지고 오면 일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간거지 근데 가서 봤더니 진짜 44차를 따뜻해 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 뱉는 거야 사탕수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사람 키보다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좋아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엎드려 가지고 낯을 통해 가지고 뱉는 거야 무슨 노예처럼 허리 앞에서 허리를 이렇게 피면은 말탄 미국인들이 채찍으로 착착착 때리는 거야 노예처럼 그래서 이 홍보물이 맞았던 거지 44차를 따뜻해 가지고 죽어라 일만 할 수 있는 곳 하와이 그래서 이 광고 시험에 나왔어 그리고 실제로 말탄 미국인들이 채찍지라고 하면서 우리 동포들을 개 노예 부르듯이 허리도 못 피게 이렇게 해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로 미국으로 간 동포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개고생 했어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도 내놓고 했었죠 장인한 전명은 기억나나요? 스티븐스 암살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거야 자기들 허리도 못 피고 채찍지 당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그래서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것이 대한인국민회라는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일제시대 때 배울 거예요 선생님 여기 편집 중에 너무 바빠 가지고 못 썼네 일단 이 배의 이름이 겔리코예요 겔리코 겔리코를 타고 1902년에 최초로 미국을 간 사람들이 사탕수수 받아서 개고생을 했다 근데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광고지에 속아서 갔어 맨날 채취질 당하고 허리도 못 피고 낯질을 하는데 나이가 찼어 남자야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본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미국 애들이 우리 한국인들 사람 취급에는 하겠어? 서양 애들하고 결혼하겠어? 못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토에 있는 우리 한국 하와이 서로 카톡을 주고 왔습니다 메신저 인스타보고 인스타로 사진 좀 보고 이쁜데 만나볼까? 좀 사치스러운데? 살 좀 빼야 되겠는데? 지금은 인스타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카톡 프로필이나 근데 이때는 서로 이제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뭘 주고받았냐면 뭘 주고받았대? 사진 그래서 사진 하나 주고받고 그 사진을 통해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령에서 여자가 사진을 보내 왔어 봤더니 이쁜데? 풋풋한데? 남자도 보냈어 어깨도 넓고 복근도 있고 춤도 잘 추게 생겼는데? 얼굴 박정희 선생님처럼 잘생겼는데? 사진 보고 여자가 그냥 사진만 보고 간 거지 가서 봤더니 그 사진 속에 자기 신랑이 안 보여 누가 인사를 해? 할아버지 이 사진 제 남편인데 못 봤어? 했더니 그게 나예요 자기 몇 년 전에 사진을 보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웃지 못할 슬픈 일이죠 사진 하나 들고서 서로 결혼을 했었던 그래서 사진 결혼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이때 하와이로 갔었던 이 우리 불쌍한 미국 1세대 이주민들 이 사람들입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대로 있고 이 아래 또 가면 여기 멕시코가 있잖아 그래서 하와이에서 또 멕시코까지도 갔네? 멕시코에서도 개고생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을 특히 애니깽이라고 합니다 애니깽, 애니깽 표현 나오면은 아 멕시코로 간 우리 이주민들을 애니깽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명칭들이 몇 개 있죠? 라이타이안, 애니깽, 까레이스키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애니깽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료 좀 볼게요 짐, 짐은 임금이죠? 임금이 정부의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라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이 세워졌었죠? 소, 중,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이런 것들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이 만든 신문이죠? 독립협회 베델과 양기탁, 우리나라를 사랑한 베델, 영국인 이런 배설, 배설의 욕구, 양기탁 하지만 일본이 싫어해서 쫓겨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이 몇 명 있어요 여기서 베델도 있고 아까 헐버트도 나왔었고 우리 현대사에서는 5.18과 관련된 힌츠 펜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의 나라를 망해간 나라 이렇게 애착을 갖고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관민공동회 이 사람이 박성춘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 나는 대안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관민이 합심해서 나라를 구합시다 그래서 이 사진 잘 나오고 이 글 졸라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법적인 평등은 이미 실현됐지만 사회적인 평등도 자리 잡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알겠죠? 신채의 독사신론 주인공이 누구다? 민족이다 민족이다 민족을 주인공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체계를 잡았다 그리고 신채가 좋아하는 감탄사가 뭐냐면 오호라, 오호라 통제라, 오호라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시오 그래서 오호라 나오면 무조건 신채가야 신채가 오늘 영웅전 많이 썼었다고 그랬죠? 울지문덕전, 이태리 건국, 삼걸전 거리 영웅이란 뜻이야 세명의 영웅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전, 혹은 이충로공전, 최영전, 최도통전 이때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흥망사 같은 경우 명동성당이 여기 있네요 우리 조선시대 여기 생겨 1890년대 후반에 이거 그대로 있어 지금 여기 기준으로 이쪽이 아마 청나라 애들인가 일본 애들이 있었고 또 이쪽은 반대 나라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청, 일 그러니까 서로 내지무역을 하려고 들어왔었던 거죠 진압에서 배웠죠 내지무역 무슨 사건 이후에 많이 들어왔었죠? 이모군란 이후에 조약으로는 조청, 상민수, 무역장정 전차예요 몇 년? 1899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평민들, 상민들이 타는 칸이랑 양반들이 타는 칸이 구혈 돼 있었대 처음에 이거 모형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우리 충남 논산에 가면은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가 있어요 그거 잘 보곤 해놨죠 선생님도 거기서 사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병헌인 줄 알았어 경인선 서울과 인천에 있는 이것도 몇 년? 구구! 구구!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간파천 이후에 우리 이권이 쪽쪽쪽 빼앗기죠 그런데 이 경인선은 처음에 누가 철도부서권 가져갔냐면 미국이 가져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일장기도 있지만 미국 국기도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이유가 원래 미국이 갖고 있던 부서권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장기랑 미국의 성족이라 그러죠? 이 같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철도 파괴 우리나라 철도는 경유선, 경유선, 러시아하고 전쟁하려고 일본이 많이 깔았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요 러일 전쟁 중에 우리 조선 백성 세 명이 철도를 파괴한 거야 우리 침략이 목적으로 깔았던 이 철도를 파괴한 거 걸려가지고 일본 새끼들이 총살 시킨 겁니다 잡아다가 그 다음날 바로 총살 시켰대 교과서 보니까 이 세 사람 이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누군지도 알아요 철도 파괴하면 이렇게 죽여버렸어 하와이 이주 겔리코 그래서 가서 불쌍하게 살고 사진기론 됐었다라는 거 최종 정리 갈게요 교육 최초의 사립은 원산학사였어요 최초의 공립은 유경공원이고 미국 강사를 초빙했었죠 헐버트가 유명했었죠 가부개혁 때 왕이 교육입국조서 발표하고 수많은 학교들을 전국적으로 깔죠 그리고 국권폐타기 때는 신민회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이런 학교들을 만들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되고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고 서재필 독립협회랑 관련돼 있고 황성신문에서는 시라 방성대국으로 의사조약이 저항했었고 대한매일신보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었죠 양기탁, 베델, 그리고 항일론조가 가장 강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례들까지도 암기해둬야 됩니다 일본이 탄압했고 종교에서는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대종교가 유명하다고 했었죠 이 사람들이 만들었고 단군을 숭배하는 거고 이렇게 무장투쟁을 앞섰었다라는 거 그리고 근대의식은 앞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 여기에 반영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의식적인 평등이 자리 잡은 것이 독립협회에서의 관민공동에서의 박성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국학에서는 신치호, 단연 돋보이죠 주인공이 민족, 영웅전, 다른 나라 역사 이런 거 써서 교훈을 줄라고 했었고 생활 모습, 이런 근대식 건축물을 볼 수가 있었고 근대시설, 전차는 알아도록 했었죠 1899 미국과 합자에서 만들었고 최초의 병원, 광해원,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들을 이때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개화기 초기에 근대식 시설이 있었고 만주는 우리 독립기지 신민회가 만들었고 연해주는 신안촌이 있었고 미국 최초로 이주민, 겔리코를 타고 갔었죠 사진결혼,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고 사탕수수밭에서 미친 듯이 일을 했죠 그리고 멕시코로 이주한 사람들을 애니깡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입국교서 읽어봐야 되고 독립신문, 최초의 사립, 대한매일신보 여기에서 의식적으로 평등이 자리잡았다 민족이 주인공이다 그리고 민족의식 일깨워졌고 근대식 건축물, 전차, 기차, 몇 년? 구구, 구구, 철도, 침략의 도구로도 인식됐었다라는 거 편리함도 줬지만 침략의 목적 때문에 그리고 겔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최초로 우리 미국 이주민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집사한 시간을 Ц연뛰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을 때 locutor시에서 간장해